닥터스테판 17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멤버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 한 명 빠져 있지 않나요? 아 네 김 실장님 김 차장님 김 차장님 바쁜 일 때문에 또 자리를 비우셨는데 네 그래도 오랜만에 정 실장님도 계시고 네 김 기자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와서 봤는데 아주 반갑더라고요 네 재미난 얘기는 나중에 하고 네 오늘은 좀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현 정세 진단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북미 간의 이른바 1.5트랙이나 북남 남북 간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산가족 상봉 합의 뉴스가 있습니다 남해선 여전히 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고요 네 그 중동이 풀리면서 극동도 풀리고 있는 정세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북미 간의 군사적인 문제 북일 간의 외교적인 문제 북남 남북 간의 통일의 문제 이 세 관계 세 문제 중에 먼저 민족 내부 문제인 북남 남북 관계의 통일 문제부터 풀리고 있는 정세입니다 비공개 경로로 727전에 북에서 북과 미국 중국 3자 회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러시아하고 유럽이 옵저보로 참관했다고 하고요 일본의 아베 특사가 평양에 남해 박근혜 밀사가 베이징에서 북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로 7월 31일 미 하원 8월 1일 미 상원에서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언이 있었고요 만장일치로 이른바 1.5 트랙이라고 해서 북의 현직 담당과 미국의 전직 담당 조엘 위트라고 해서 전 국무부 코리아 담당 이 사람과 회담이 베이징에서 있었는데요 이것이 비공개 경로상의 합의가 공개 경로로 드러난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회담인데요 그 평화회담의 예비회담이 7월 31일 워싱턴 DC에서 있었고요 8월 14일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날 20년 이상 팔레스타인 장기수들이 1차로 석방됐는데 사실 그 팔레스타인이 최근에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고 강력한 추동력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 1967년 국경선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캐리가 담보 사원까지 썼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팔레스타인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한 게 없는데도 굉장히 고답적인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궁금하죠 시리아도 G8 회담에서 시리아 정부까지 포괄하는 평화회담 이런 해법이 합의가 됐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 이를테면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의 단체가 스캔들로 사실상 와해되다시피 한다든지 또 시리아에서 10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그리고 시리아 반군이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알카이다가 집권하는 것과 같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리아 반군이 폐퇴를 거듭하고요 사실상 시리아 문제가 정리되는 판세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시리아 정부가 화학 무기를 썼다라는 식의 역풍이 불고 있는데 전형적인 공작이죠 미국 정부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이런 무기를 쓸 이유가 전혀 없죠 남코리아 상황을 보면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수만 명 정도가 시위에 참여하고 있고요 국정조사가 아무런 성과 없이 무의로 끝나면서 오히려 국회나 합법적인 절차로는 해결될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남코리아 재정 경제가 엉망인데요 정부 기업 가계부채가 총 3,300조 최근에는 한국은행 통계로 가계부채가 980조 980조 이거 좀 수상하죠 마치 장사할 때 1,000원인데 999원 또는 990원 그러면 좀 너무 노골적이니까 980원 이렇게 한 느낌이잖아요 실제로는 1,000조가 넘을 겁니다 주류 발표한 통계 자료가 이 정도니까 늘 박근혜 대통령이 활성화하고 싶어하는 지하경제에 포함시키면 3,300조는 우수한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하면 마치 주유소 밑에 기름 탱크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촛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촛불이 기름 오고 연결되는 순간 수만 명이 수백만 명 되고 완전히 폭발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8월 24일 내일 8월 25일입니다 북에서는 굉장히 중시하는 날인데요 4월 25일과 함께 4월 25일은 1932년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한 날입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건군절로 삼고 있죠 그리고 8월 25일은 196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지도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선군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50돌이 되는 2010년 8월 25일에 김정일 장군이라는 제목으로 동태관 정론이 발표됐습니다 노동신문에 동태관은 굉장히 유명한 정론 집필가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행해서 지하 군수공장까지 순회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언제 한번 계기가 되면 읽어들 보시고요 오늘은 유대자본의 전략 대 북의 전략 북의 전략 대 유대자본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좀 긴 얘기인데요 우선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막스주의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막스의 사상을 막스주의라고 하면서 3대 원천, 3대 요소를 얘기한 사람은 레닌입니다 레닌의 그런 규정이 가장 권위가 있죠 3대 원천은 독일 고전철학, 영국의 고전정치경제학,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 그리고 3대 요소는 변전보조유물론, 사적유물론, 그리고 인야가치학설, 과학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공상적 사회주의가 밝힌 목표에 프로에테리아라는 수단과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수단과 방법이 결합되면서 공상에서 과학으로 전환됐다 이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그 과정 전략전술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계가 철학, 역사, 정치경제학, 전략전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닌의 사상을 레닌주의라고 규정하면서 그 기초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레닌은 변전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을 풍부심화시키고요 특히 독점 전 단계의 인야가치학설을 독점 단계, 제국주의 단계의 제국주의론으로 정식화했고요 실제로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했죠 프로에테리아 혁명, 프로에테리아 독재체계 수립 이것이 레닌의 공적인데요 그래서 레닌주의를 일국적 사회주의 혁명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일국적 사회주의 건설론도 있죠 스탈린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에 국제적인 반파쇼 인민전선 또 소연방의 기초가 된 민족이론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스탈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기초해서 현대제국주의론이 나왔는데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국주의론과 현대제국주의론은 네 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의 직접 집중 단계를 거쳐서 독점 자본주의로 된다는 것 이것이 제국주의론이면 현대제국주론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어제는 기업의 CEO가 오늘은 정부의 장관이 되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 이 앞에 독점과 관련된 것이 국내라면 해외와 관련해서 제국주의라는 겁니다 식민지죠 식민지 지배 방식에서 제국주의는 구식민주의 우리 일제 때 조선이나 영제 때 인도와 같이 총독부를 통하는 직접적인 통치를 바라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현대제국주의는 신식민주의 방식입니다 지금 남코리아처럼 대리정권을 세워서 간접 통치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국주의 간의 관계인데요 제국주의론은 1차, 2차 대전의 제국주의 간의 식민지 쟁탈전을 설명했다면 현대제국주의론에서는 미제국주의를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 체제의 개편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제국주의가 역사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제국주의론에서는 실제로 1차 대전 이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 2차 대전 이후 수많은 나라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가 있었죠 그리고 현대제국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의 합법지성을 밝혔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련 동구의 붕괴, 사회주의 붕괴와 그에 이어서 중동에서의 반제, 반유대자본, 이슬람 세력을 친제, 친유대자본, 이슬람 세력으로 바꾸려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종국적 멸망의 합법칙성에 역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늦추려고 하는 제국주의의 시도죠 제국주의는 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요 유대자본의 산하에는 3개 세력이 있어요 미제국주의, 유럽제국주의라는 2대 제국주의와 이스라엘 시온이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온이즘 세력이 있어요 이 두 제국주의의 하나의 시온이즘을 거느리면서 세계 재패 전략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특히 할 만한 것으로서 자본의 직접 집중, 특히 집중을 이뤄내는 데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금융자본, 이것이 유대자본의 최대 장기죠 유대인들은 중세 때 개토에 묶여서 농사나 장사를 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이자 놀이밖에 가장 천시받는 직업이었죠 그 유대자본이 그러나 거기서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금융자본을 형성해서 우리가 군산복합체 또는 산군복합체라고 하는데 그 융합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 2차 대전의 교훈을 얻어서 제국주의 체계를 미제를 정점으로 재편하지요 다시 말하면 유대자본이 미국을 숙주로 삼는데 과거 몽고,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숙주로 삼는 시대가 된 거죠 참고로 영국과 스위스를 비교하면 영국이 스위스보다 훨씬 못 삽니다 실제 민중들의 삶의 질은 스위스와 비교가 안 돼요 중세 아무것도 없었던 스위스 그리고 근세 전 세계를 호령한 패권국과 영국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불과 100년도 안 돼서 경제력의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영국 제국주의가 이뤄낸 실질적인 제부가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한 유대자본에 의해서 흡수돼서 스위스 은행의 지하 금고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제국주의는 껍데기뿐이고 실질적으로 유대자본이 빨아들인 그 잉여가치 제부들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돼서 실제로 스위스 경제는 유대자본이 통제하고 있어요 정부는 교육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정도 처리하는 거고 이제 스위스가 중세에 굉장히 못 살았는데 스위스 사람들은 굉장히 우직하고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위병으로 매우 유명한데 유대자본의 떡을 보관하는 대신 떡고물을 만지는 거죠 스위스가 관광이나 칼, 은행 이런 걸로 유명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유대자본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오늘의 저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스위스는 유로화를 쓰지 않고 스위스 프랑을 쓰고 그리고 영세 중립국가죠 세 번째는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를 붕괴시키고 서구, 서유럽에 통합한 거죠 유럽연합의 출범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자본이 착취할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진 거죠 유럽연합이라는 하나의 지역연합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유대자본의 전략의 일환입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도 하나의 지역연합체를 만들어내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반제국주의, 반유대자본의 이슬람 국가들을 친제국주의, 친유대자본의 이슬람 국가로 전변시키는 거죠 그 핵심이 일환입니다 그 전 단계로서 이라크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2000년대 2000년대 부시 정권에서 2003년의 이라크 전쟁 그리고 2006년의 이란과의 전쟁이 중요한 과제였고요 부시 정권에 주어진 임무죠 그러기 위해서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했고 그것이 2001년 9월 11일, 9.11일 사건입니다 9.11일 군사 자작 테러가 바로 중동의 반제국주의, 반유대자본 이슬람 세력들을 정리시키는 친제국주의, 친유대자본 이슬람 세력으로 전변시키는 그런 계기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유대자본의 중요한 전략적 계기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공황인데요 1929년, 1974년, 2008년 3번 있었죠 1929년은 상대적으로 과잉생산공황이라고 한다면 1974년은 미국이 충격적으로 근본이제를 깨면서 생긴 인플레이션 공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 2008년은 특이한 금융공황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과 리몬 브라더스 투자은행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적인 미국발 금융공황이죠 2008년 9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9월 15일 금융자작테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01년 9.11 군사자작테러와 2008년 9.15 금융자작테러가 있는 거죠 유대자본의 전략입니다 40년마다 크게 한 건의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일으켜서 그때까지 이뤄낸 다른 자본들의 잉여가치를 흡수하는 거죠 양털깎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를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다시 민주당으로 이렇게 바꾸죠 중간중간에 한두 번 다른 당들이 집권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의 오바마의 등장이 필요했던 거고요 순진해 보이는 인권운동가 출신의 오바마야말로 제1차, 2차 양적화나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내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시가 실패한 중동에서의 유대자본의 전략을 관철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튀니지 이집트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혁명을 성공시켜서 차차 리비아, 시리아, 특히 이란의 내부 문제 민주주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 와해 전략을 쓰는 거죠 이것을 드라이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동 드라이브 겉으로는 민주화 혁명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제반 유대자본 이슬람 국가들을 전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대자본이 정치, 경제적으로 통제하기 좋은 부르주아 민주체제를 발전시키는 한편 다른 하나는 그 분위기 열풍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11년에 리비아 정권이 넘어가고 2012년, 13년에 시리아 정권이 넘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겁니다 반군을 조직하고 반군을 제국주의자들이 지원하고 그리고 내부와해를 심화시켜서 국제 여론과 함께 마치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반제 국가를 전복시키는 거다 여기에 작은 파일구를 낸 게 중남미에서의 차베스 베네수엘라 정권이죠 알바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알바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대안입니다 공정무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중남미의 핵심 국가는 쿠바입니다 실제로 차베스는 카스트로를 멘토로 삼고 있고요 카스트로에 쿠바가 없었으면 차베스에 베네수엘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베스가 우위 쿠데타로 죽기 직전에 있었을 때 직접 전화 걸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목숨을 쉽게 버리지 말라고 충고했던 사람도 카스트로고요 실제 그렇게 해서 차베스가 다시 구출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도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이란이 있다면 중남미에 쿠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최근에 파나마 검색을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북과 쿠바 간의 군사적인 협력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란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란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년 가까이 북이 강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해줬죠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에 18개 핵미사일 배치에 성공한 거죠 1962년 소련이 쿠바에 건설해줘야 하는 그 핵미사일 기지 그거 실패했지요 케네디가 맞고 전쟁 불사하겠다고 하니까 호루시초프가 겁먹고 굴복했는데 그것은 소련 중심의 코메콘 세브라고 하죠 러시아로 여기에 쿠바가 들어가는 조건에서 경공업 농업만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쿠바 조건에서 중공업이 기초한 무장력을 건설해주는 것은 소련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북은 같은 사회주 국가도 아닌 이슬람 국가 심지어 1979년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 이후 당시 민중당이 공산당으로 전화발전했는데 그 당을 붕괴시키고 대부분 처형시키거나 추방시킨 그 이슬람이거든요 사회주의 입장에서 보면 적의 이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제라는 공동이념을 앞세워서 차이를 뒤로 하고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국방공업을 지워준 것은 정말 북다운 김종일 국방위원장다운 전략적인 결단이죠 그렇게 해서 이란이 스스로 미사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여기에 핵폭탄 기폭장치를 잘 조립해서 배치에 성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6년에 부시 정권이 이란을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자본의 중동 패권 전략이 실패하게 된 거죠 여기서 북의 무장의 역사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는 유격전이죠 일본군의 무기를 뺏어서 쓰는 수준이었어요 영길 폭탄이라고 작탄을 만들기도 했지만 1950년대 코리아전에서는 소련의 일부 지원이 있긴 했지만 북의 자체적인 기관단총이라든지 그런 무장력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무장력인데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1950년 6월 25일 이전의 국경선을 유지하고 미국으로부터 정전협정 사인을 받아냈 거죠 북에서는 이것을 조국기방전쟁 승리라고 합니다 올해가 바로 그 승리기념 60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말까지 14년 만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이뤄낼 때 특히 1962년 카리브의 위기를 보면서 오르슈초프와 소련의 우경적인 모습을 보면서 북이 자체적으로 국방공업을 더욱 강력히 건설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62년 12월에 경제건설 국방공설 병진노선의 채택인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4대 군사노선입니다 특히 무기의 현대화라든지 전국의 요새화가 강력히 진행이 돼서 1968년 푸에블로 사건 1969년 EC-121 간첩 비행기죠 그 사건 그리고 1976년 미루나무 사건 판문점 사건이죠 이런 사건에서 미국이 북을 공격하지 못하는 자위력을 갖추게 된 거죠 여기서 특히 할 것은 1960년 8월 25일에 등장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입니다 군을 현지 지도하면서 60년대 말까지 북을 핵무장시키는 거대한 업적을 이뤄낸 거죠 그렇게 해서 70년대 80년대 미국에 맞서다가 90년의 소련 동구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던 93년, 94년 1차 98년, 2000년 2차 2006년, 2007년 3차 2008년, 2009년 4차 그리고 2012년에서 13년이라고 하는 5차 이러한 북미-반미 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차를 기점으로 총포성 없는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전환된다든지 1차에서 94년 7월에 김효성 주석의 서거 이후 국면이 바뀐다든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으로 예정됐던 일정이 2013년까지 연기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1차, 2차에는 코리아 반대에 한정된 전쟁이 3차부터는 극동과 중동이 하나로 연결돼서 전개된다는 겁니다 재미난 것은 북이 미국의 전략을 역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잠깐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짚어본다면 80년대 미국은 두 개의 전쟁에서의 승리 전략이라고 해서 극동과 중동에서 동시 전쟁이 일어나도 개입해서 승리한다는 전략을 세웠고요 이것을 3차, 2007년을 계기로 북이 역이용해서 극동과 중동이라는 두 개의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전략을 역으로 제기해서 유대자본, 미 제국주, 유럽 제국주, 이스라엘, 시온이 지금 호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미국의 제한핵전을 역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제한핵전을 터뜨린 것을 북이 하와이, 과암도에 터뜨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이 전범국이고 패전국인 일본이 아니라 피해국이고 승정국인 코리아를 분단시켰듯이 북이 미국을 미시시피강을 기점으로 서부와 동부로 분단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미국이 80년대 코리아에 배치했던 천 개 가까운 전술핵무기 그중에 핵배낭도 있었죠 이번 7.17 열병식 때 그것을 부각시킨 측면도 있고요 이렇게 북은 미국을 연구해서 그 전략이나 전술을 역용하는 어떻게 보면 북의 입장에서 상당히 통쾌한 전략전술이죠 여기서 김정일 국파 현장의 성군이 등장을 하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이라는 것이 어떤 기간이냐면 소련과 동독을 비롯한 동구에서 가장 우수한 핵미사일 과학자들이 북에 망명한 시기입니다 북이 자체적으로 발전시켜온 과학 연구 역량과 소련과 동독을 비롯한 동구로부터 들어온 연구 역량이 결합돼서 북이 핵미사일에서 최첨단의 경지 더 나아가 특수위원 비행차와 특수위원 잠수함까지 만들어내는 경의적인 군사적 일대 비약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란을 특히 98년부터 2006년까지 중무장시키는데 북이 10년 내지 20년 이전 수준이죠 이렇게 두 개의 국내적이고 국외적인 북을 자체적으로 최첨단 수준에서 그리고 이란을 첨단 수준에서 끌어올리는 절대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 시기를 마치 북이 미국의 지연전술에 맞서서 조급해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거꾸로 보여주게 하는 것이 김종일 국방위원장 전략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김한책이죠 바로 이 10년의 시기를 선군이라고 하면서 북이 자체의 모든 예비와 잠재력을 군력을 강화하는 데 총집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김종일 국방위원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에 군력을 스스로들 불폐다 무진막강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경제 건설에도 큰 힘을 돌릴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김종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 보위와 건설 조국 통일 세계의 자주와 이 과제를 실현하는 데서 군력을 강화하는 것이 찬차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중심고리라고 판단해서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게 2009년인데요 그때 클린턴 미 전 대통령이 북을 방문하고 키신저 유대자본의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을 방문해서 김종일 국방위원장의 오른팔인 김양건 비서를 만났죠 이 클린턴과 키신저에게 보낸 북의 메시지들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코리아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키신저가 돌아가서 토론한 후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유명한 말이 빈을 가지려면 빈을 가져라 쉽게 말하면 남을 가지려면 가져라 가져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명박은 김대중 노무현과 다르다 6.15 14선을 이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북이 2010년 3월 달에 백령도 섬근을 청소하죠 이른바 천안함 사건인데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백령도 용트린 바위 밑에 웅크리고 있는 이스라엘 돌핀급 디젤 잠수함이죠 이 잠수함을 격침시킨 거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 말에는 연평도 전자포격전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NLL 안에 있는 황해남도 코밑에 있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북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거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 초에는 LA 앞바다에서 SLBM을 발사합니다 이것 또한 확대 제한핵전의 가능성을 확인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제한핵전의 사전 정지작업을 이뤄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달에 미 공군기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올해 미니트맨 3월을 발사했던 반덴버그 기지에서의 발사된 군사위성을 특수위원 비행체가 폭발시켜버리죠 그리고 3월 달에는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에 휩쓸리고 완전히 녹아버리는 특수위원 잠수함으로 해저 일정한 지대를 쳐서 쓰나미를 일으킨 후 특수위원 비행체로 녹여버린 거죠 이것은 제한핵전의 시작입니다 자연재로 위장된 제한핵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제한핵전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2012년, 13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2011년 말에 이런 고도의 강행군 긴장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행전이 급수하게 됩니다 1994년과 2011년은 북의 전략을 관찰하는 데서 결정적인 요인인 최고 리더가 급수함으로써 전반 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아까 주유소 지한의 기름탱크의 비유를 했는데요 총 3300조, 가계부채 980조의 부채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휘발성이 강한 기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북은 두 가지 폭탄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자본을 통해서 돈을 빼라, 돈 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비공개 경로에서 유대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북이라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남해에서 경제 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가든 외환이든 절반이 아니라 5분의 1, 10분의 1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서해 5도를 점령하든 특수전을 벌리든 심지어 제한핵전을 벌림으로써 그 기름탱크를 폭파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자가 간접적이라면 후자는 직접적인 거죠 북이 마음먹기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세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7.27 열병식 때 등장한 북이들의 종류와 성능이 된 정보들이 인터넷에 서서히 공개되고 있는데요 북이 이번에 공개한 핵무기들은 핵분열 무기를 넘어서 핵융합 무기라는 거 그 미사일의 속도가 미국에 비해 3배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광전자 포로 무장한 전차와 아메리슘 총탄을 발사할 수 있는 티타늄 기관단총 그리고 무인 헬기 비행기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핵배낭만이 아니라는 거죠 차차 추가 정보가 있으면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7월 27일 이전에 평양에서 비밀회담이 열렸다면 미국에 북과 네트워크가 있는 정세 분석가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비공개 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일본과 남에서 특사 밀사를 보냈다고 한다면 지금 8월 달에 이른바 1.5트랙이나 8월 14일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회담과 그리고 북남 또는 남북 개성 7차 회담의 성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이후로 실제로 이상가족 상봉 합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 재개가 합의가 됐습니다 9월 25일이죠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상가족이 상봉을 하고 9월 25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하게 되죠 이런 변화들 다시 말하면 북란 남북 간의 민족 내부 문제라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북미 북일 간의 관계 문제 해결도 순조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견케 합니다 다만 그 역발상도 존재하죠 어쨌든 유대자본의 전략을 파탄시키면서 북의 사회주의 모의 건설 그리고 코리아의 통일 온 세계의 자주화라는 북의 전략을 관철시키고 있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제1비서 북의 최고 리더들의 사상이고 전략이고 바로 북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7.27 열병식 때 열병식 끝난 직후에 특히 중국 쪽에서 풀령사이 많이 공개됐었는데 이번 열병식 같은 경우는 일부부만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바로 안 나왔던 게 좀 의아했고 특히나 이번 열병식 때는 서방위 기자들 대거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에 부분적으로 나왔다는 게 좀 약간 아리송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의 평양에서 비밀 비공개 회담이 벌어지고 열병식 전에 그리고 열병식 때 공개한 최신 최첨단의 무기들 겉으로 보면 예전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핵분위를 아니라 핵융합 또 속도가 높다고 한다면 그 핵미사일들의 모습이 그렇게 확연히 드러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어떤 특징, 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감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지만 일체 설명은 없고요 그 외의 무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이런 무기들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간접적으로나 차차 또 상대가 그것을 알아내는 수준을 과정해서 확인하는 측면도 있고요 1998년 8월 31일 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도 특히 일본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규탄에 나올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공위성이라고 공개했죠 그런 식으로 상대의 수준과 반응이 어떠한지를 떠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의 실력이 자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 그 북의 모습은 상대에게 공포를 주기에도 충분하죠 원래 힘이 있는 사람은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최근 실과 허에 대해서도 강조하시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가령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북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라고 미국에 촉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북의 붕괴를 믿으면서 지연전술을 썼거든요 2003년까지 경수로 건설 실질적으로는 안 해줄 작정이었고 북이 그걸 모를 일이 없는데 어쨌든 2003년을 목표로 계속 그러한 일정을 추진시키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실제로 2000년에 6.15 공동선언 10.12 북미 공동권이 이렇게 발표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유대자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0년 말에 부시를 당선시키고 그때 상대 여긴 민주당의 엘고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당선될 걸로 사람들은 믿었죠 그런 역발상 그리고 2001년 9.11에 군사자작 테러 그리고 악의 축이라고 선포하면서 북을 압박하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 이라크 2006년 이란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된 전략 다시 말씀드려서 중동에서 반제 반 유대자본 세력들을 쓸어버리는 친제 친 유대자본 이슬람 국가들을 세우는 그런 전략이 추진됐던 거죠 여기서 초점은 마치 미국이 지연전술을 쓰는 듯 했지만 그리고 북이 이것을 압박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 지연전술을 쓴 것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북입니다 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은 자체적인 최첨단의 무장력을 갖추기 위해서 소련 동독을 위해선 동구 출신의 핵미사일 과학기술자들과 함께 북의 자체적인 과학기술 역량과 결합시켜서 최첨단 핵미사일력과 특수위험 비행체, 특수위험 잠성을 만들어내는 배치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동에서 이란을 첨단 무력으로 중구장시키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련이 쿠바에 배치하려고 실패했던 핵미사일들을 북은 이란에 2006년에 18개나 배치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침략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북인데 마치 미국을 압박하는 듯한 김한수를 쓰는 거죠 실과 허입니다 북의 전략이 없는 듯 했지만 있었고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금창리가 있죠 1999년에 거기에 뭔가 있는 듯 정보를 흘려서 미국이 2003년까지 경수료를 건설해주는 합의를 깨기 위해서 금창리에 참간료 60만 톤 알곡을 바치면서 관람을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죠 가봤더니 텅 빈 터널이었고 그래서 기자들이 돌아가서 이것은 20세기의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북에게 처참한 모습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게 용도가 대체 뭐냐 그러니까 또 북의 답변이 가관이에요 그건 니들 하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쓰든 민주용으로 쓰든 그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달렸다는 얘기죠 결국 60만 톤의 군량미를 바치면서 지하 창고를 들여다본 거죠 실을 헐어 헐을 실로 바꿔서 상대를 공격하는 손자병법 유격전의 기본입니다 김한술이죠 북이 이걸 정말 잘합니다 미국이 번번이 당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북이 최첨단으로 이란이 첨단으로 무장된 상태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죠 유대자부는 철저히 북에 패배했고요 단순히 극동의 통일만이 아니라 고토회복만이 아니라 중동 이란을 비롯한 반제 이슬람 세력이 중무장했기 때문에 극동과 중동에서 폐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 미 본토까지 분할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제 패권은 서산나길입니다 유대자부는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이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전략입니다 지난 후에도 말씀하셨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후쿠시마 사건과 제한핵전과의 관계도 큰 이슈입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할 때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예민한 얘기를 우리가 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코리아포커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 이걸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사건과 제한핵전의 관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코리아포커스에서는 지난 8.15 특집에서 처음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제한핵전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한핵전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10발 쏘고 10발 막아내는 전쟁인데요 3단계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북이 하와이, 괌도의 슈퍼EMP 또는 중성자탄을 실은 미사일들을 발사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죠 IRBM 슈퍼EMP면 전기 전자장치들이 다 녹아나고 중성자탄이면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 남코리아, 일본에서는 미군기지 그린전으로 숨어들고 아르고 이란 회교혁명처럼 전면항쟁이 시작된다고 했죠 만약 미국의 공격이 심각해서 북의 동부를 타격하게 되면 미 서부의 확대 제한핵전을 북의 서부를 타격하게 되면 미 동부의 전면핵전을 벌린다고 했습니다 제한핵전이 1단계고 확대 제한핵전이 2단계고 전면핵전이 3단계 이렇게 3단계 핵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 3월에 백룡도 섬그늘을 청소하고 11월 말에 연평도 전자포격전을 벌린 거죠 북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지역을 한번 청소한 겁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LA 앞바다에서 SLBM, 잠수안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수백만이 봤죠 그 미사일에 슈퍼 EMP 또는 중성자탄을 실어가지고 그 미 서부를 공격한다든지 특히 슈퍼 EMP 지상 몇백키로에서 터뜨리게 되면 미 서부가 전부 암흑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무서운 것은 북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그 다음에 2011년 1월에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된 군사통신위성체를 특수위원 비행체가 폭발시켜버리죠 그리고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2011년 1월달 사건 2011년 3월달 사건 직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군사의 제1부위원장이 각각 공군사령부 협조단 내 전자악단과 해군사령부 협조단 내 전자악단의 공연을 관람한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죠 처음 있는 일이고요 후쿠시마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나미로 위장된 자연재해로 위장된 제한핵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나미로 터진 게 아니고 특수위원 비행체로 터트린 겁니다 특수위원 잠수함이 해저의 일정한 지대를 공격해서 쓰나미를 일으키고 마치 쓰나미로 원전 사고가 난 것처럼 특수위원 비행체가 녹여버린 거죠 무서운 것은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고이즈미 조율 평양 선언을 발표할 즈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한마디 심어주죠 이른바 일본인 납치 사건은 북의 일부 일꾼들의 망동주의적 행동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뒤로 10년 동안 일본이 밤마다 텔레비전에서 떠들었어요 북의 참모부 당중앙이 얼마나 학을 떴을지 실제로 그 만배에 해당하는 20만 성노애를 끌고 간 게 그게 일본군이잖아요 징병, 징용으로 850만이니까 그것은 한 50만 배쯤 돼요 그렇게 1만 배의 인원을 성노애로 끌고 가고 50만 배의 인원을 군대와 노동자로 끌고 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게 바로 일본인데 그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배상할 대신 실제로 납치도 아니고 유도라고 했죠 북과 일본이 첫 보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신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북으로 보내고 대신 그 신분으로 첫 보전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납치도 아니고 유도인데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일본이에요 박경희 작가와 김용욱 교수의 대담에서 박경희 작가가 일본은 야만이라고 얘기한 것이 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확신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년 정도 지나서 후쿠시마에 제한핵전을 터뜨릴 계획을 이미 그때부터 품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의 양척축적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자론에 의거한 문외창작 이론에도 대가 중에 대가 중에 대가예요 문외작품 창작에서 감정조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양척축적의 질적전환의 시점 이게 이제 절정이거든요 우리가 기승전결이라고 할 때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면서 그동안 10년 동안 감정을 축적한 거죠 왜냐하면 후쿠시마 제한핵전 말이 쉽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북으로부터 2011년에 후쿠시마 이렇게 제한핵전을 두 번 당한 나라입니다 한 번은 직접적으로 한 번은 간접적으로 한 번은 공개적으로 한 번은 위장된 매우 세련되고 위장된 제한핵전이 벌어진 겁니다 아직도 후쿠시마에 대한 제한핵전 그러면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고 아까 850만의 징병징용 20만의 성로에 그 이전에 조선의 왕비를 깡패들이 야밤에 들이닥쳐서 융간한 사건 생강과 시간입니다 살아서 강간들하고 죽었는데도 강간을 한 그리고 불태워버린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모르면 후레아들이 된다고 했죠 오랑캐의 자식 부모가 없는 오랑캐가 살인방아 약탈하면서 강간한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만은 아버지가 없고 그래서 버릇이 없는 사람들을 후레아들이라고 욕을 하는데 그 후레아들이라고 욕을 하는 그 배경에 있는 역사적 의미 이것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지난해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북일 관계 우리 민족과 일본의 100년 숙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그동안 100년 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아베 총리가 무조건 방북하면서 2002년, 2004년에 고이지미가 방북해서 합의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음당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2의 후쿠시마 사건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사실 일본의 서쪽 해안, 우리 동해죠 일본이 지멋대로 일본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서해상에 있는 수많은 경수로들 하나하나가 다 같은 방식으로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본 열도가 완전히 핵참화를 입게 되고 일본 열도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죠 그런 경고를 북이 수차례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제한핵자는 미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뉴욕이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특수이온 잠수함의 쓰나미 공격에 이온특수이온비행체의 결정적인 타격 뉴욕이 똑같이 되면 전 세계 금융망이 마비된다고 했습니다 빈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죠 반제반미 국가, 반제반미 단체들 수많은 통로로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백악관, 펜타곤, FRB, 연방은행이 있는 워싱턴이 날아가면 미국이 날아가는 거고요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이 날아가면 유대자본이 마비된다고 했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제한핵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은 유대자본의 심장부 미, 유럽, 제국주의, 이스라엘, 시온이즘을 다 날려버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이미 후쿠시마 사건으로 시작했다는 거 제한핵전은 시작됐다 제한핵전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정홍원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지금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일본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유출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가 있다 해서 SNS에서 지금 미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방사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일본산 수입품 해산물들 이런 것들을 수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 국무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유원비율 유출하는 사람들은 즉각 잡아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심각한 거는 오늘자 뉴스에는 또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금 방사능 오염들을 다시 체크를 했는데 지금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예전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방사능 오염들을 체크해서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다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사에서 재미났던 댓글이 후쿠시마 연안에서 무럭무럭 자란 핵연어들이 국내로 돌아와 연어축제 때 씹고 뜯고 만져야 정신을 차릴 건지 당장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 댓글이요? 네, 그럼 핵연어 네, 재밌네요 핵 잠수함도 아니고 핵연어 같아서 핵연어면 누클리어 살몬이네요 네 후쿠시마 위치가 절묘하죠 도쿄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감이 있죠, 도쿄 천만 시민들의 공포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자전 때문에 바람이 캘리포니아 미국 쪽으로 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염이 있긴 합니다만 미국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 되죠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방사능에 의해서 물이 죽음을 당한 조류라든지 그런 물고기들이 떠밀려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미국은 히로시마 나카사키 일본의 서남부입니다 이쪽을 공격했는데 북은 그 반대로 동북쪽에 공격을 한 셈인 거죠 만약에 이 후쿠시마 사건이 북의 제한핵전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이에 대해서는 확증된 것은 없고 가정, 가설로 얘기했습니다 북의 일관된 전략전 흐름 속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더더욱 코리아 반도 극동에서의 정세가 위험하다 일본은 빨리 북일 교섭에 나서야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의 북과의 대결정책 노선이라는 것은 참으로 모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코리아 반도 전쟁 발발 시 자유권 발동하겠다 이런 얘기들 기사도 있고 보면은 일본이 참 막 가는 듯한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후지산인가 또 폭발 징후가 있다고 영화에서 보면은 볼케이노나 이런 영화 같은데 보면은 화산이 폭발했을 때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일정 이야기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점으로 현 정세를 봐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광학창건 65돌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이라고 했죠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의 역량을 총집중시킵니다 일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겉으로는 마식령 속도, 스키장 건설 속도인데 이 일정을 내세워 최고 리더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95년 김일성 주석, 201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각각 통일 2년 김일성 주석 탄생 백돌 그 일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다가 급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북은 일정을 세우고 아랫사람들에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리더가 본부기를 보이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들이죠 그런 만큼 그 격변이 눈앞에 있다 이런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일정은 관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 상대도 아는 일정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지연전술을 쓰는데 그것까지도 뭉개면서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초월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우는 대신 목표를 상향 조정합니다 전화위복으로 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극동에서만의 변혁이 아니라 중동까지 포함하는 변혁 나아가 미 본토까지 확대된 거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멀리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일기에 들어갔다 지금 중동 따라서 북미 북일 북남 남북 관계가 풀리는 흐름인데요 95%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5%의 그 반대되는 전쟁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변증법입니다 양면이 있는 거죠 또는 항쟁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이 맘먹기에 달리는 정세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기름탱크 비유를 했죠 만일 하반기에 뭔가 안 되고 지연전술을 미국이 쓰면 더욱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제한핵전, 통일대전 다 살아있고 상반기 전쟁 직전까지 갔을 때 오히려 경제에 집중했듯이 하반기 평화로 갈 듯할 때 오히려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실은 허고 허는 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1년 솔중립조약 전술적으로 한 거죠 스탈린이 그런데 일부 유격대원들이 야밤도주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무장투쟁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는가 소련의 기대에서 조국 강목을 봤던 거죠 그때 당시 김일성 주석이 유격대원들에게 우리는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소련의 힘이 아니라 우리 조선인민 자체의 힘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교양을 해서 유격대원들이 오히려 더 리더를 중심으로 굳게 뭉치면서 항해무장투쟁 셋째 단계를 전개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그 뒤로 불과 4년 만에 실제로 그렇게 조국 강목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함이 둘이 아니지만 남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진보세력은 진보세력의 당단체 전선을 강화하는 한편 개혁세력과 굳게 연대해서 수고세력을 고립하고 당면에서는 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이것은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해야 하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해야 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12.19 부정선거와 정보원 게이트 사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중으로 하야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하야를 두 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정권의 정통선 자체가 지금 허물어진 상황이죠 지난 상반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발끈했던 게 규태라는 거고 지금 3.15 부정선거예요 그것은 스스로도 그게 최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이 만주 공관 출신이고 항일 애국자들을 때려잡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기막힌 변조를 통해서 미제의 앞잡이가 돼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 아닙니까 그 박정희가 모델로 삼았던 멘토로 삼았던 사람이 있고 그 손자가 지금 일본의 총리가 돼서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규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찌른 말인데 또 하나 최근에 3.15 부정선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하야로 나아갔던 그럴 때 오히려 청와대가 적반하장격으로 야당의 3.15 부정선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대선 불복이냐 대선 불복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온 보수 언론을 총동원해가지고 압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민주당이 잘 받아쳐야 되는데 거기에 또 주눅들어가지고 소극적으로 빌빌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의 절반 이하도 안 된다는 물론 안철수도 최근에 멘토 최장집이 떠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거나 관전평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궁 저렇궁 참견하는 정도 수준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지는 실망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안철수 신당이 제대로 창당될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이든 안철수 쪽이든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박근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그리고 국제정세의 흐름 이렇게 볼 때 남코리아의 정세는 그 어느 때부터 좋다 비유하면 3,300조 재정부채라는 기름탱크에 연결된 심지가 있는데 여기에 촛불이 타들어가고 있고 북이 언제든 간접적으로 유대자본을 통해서 돈을 빼라고 하는 그런 폭탄이나 직접적으로 서해오도 점령 특수전 전면전을 벌린다고 하는 그런 폭탄 이런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죠 남코리아 박근혜 정권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역시 그 출로는 하루빨리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서 북과 손잡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그런 진심을 갖고 있길 바라고요 살사 진심이 없더라도 이 길로 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매우 위험천만한 지경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 세력의 주체 역량 강화와 개혁 세력과의 굳건한 연대연합 그리고 수구 세력을 고립 압박하면서 자주 평화 통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한마디로 항쟁을 추동하고 전쟁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민간 전문가들을 데리고 대북 정체에 대해서 물어본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민간 전문가를 데리고 대북 정체에 가지고 논의한 거는 아주 처음 있는 일이라서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서 한 참석자가 오바마 대통령이 1기 때 전략적 인내죠 북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안 한 게 잘한 거다 그래서 성과를 냈다고 자평을 하면서 지금 2기 정부인데 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얘기해달라 조언을 좀 구했는데요 한 참석자가 북의 인사들을 해외로 다 초청을 해가지고 핵무기 제조법만 빼고 다 가르치고 교류를 해라 조언을 정말 뜬금없는 조언을 했다고 하고요 참 어이가 없네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의 학자나 엘리트, 종부관리, 학생 이런 사람들이랑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많이 해라 이런 조언을 했다는 아주 이거는 굉장히 사람을 멍해지게 만드는 이런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크 기순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요 그 서해 해병대 관할 해안에 이제 교동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북에 이제 민간인이 헤엄을 쳐가지고 민간인 집에 이제 노크를 노크를 다시 해가지고 똑똑똑하고 이제 북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귀순을 한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동방 예의지공인 것 같습니다 노크는 꼭 해석 역시 예의가 놀랄까봐 교육을 잘 받았어 귀순을 해도 예의를 차려 남코리아는 지금 민중이 절차조차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름탱크에 원판 심지가 붙어있거든요 원판 심지 자꾸 이제 막 타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참 근데 지금 군사연습 중이지 않나요? 그렇죠 서해에서 하는 건가요? 을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에 인간인이 전제감이 없어 헤엄쳐서 인간이 넘치고 이게 참 북이 군인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엄청나게 탁월한 건지 진짜 이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핵배낭 얘기 쿠바든 어디든 국제 반제반미 전선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우령 같은 친구는 이제 배낭을 메고 쿠바에서 얼마든지 헤엄쳐서 백할 수도 있다 미국까지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언급을 하면 오늘 너무 또 좀 딱딱하게 된 것 같아서 이번에 파나마 검색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북과 쿠바 간의 군사적 협력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어요 웬 그 배에 무기가 그렇게 많은지 끝이 없어 지금 계속 나와 이번에 그렇게 검색됐는데 그동안은 검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간 얼마나 많은 종류와 양의 군사 무기들이 북에서 쿠바로 흘러갔을 것인가 핵배낭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미국이 쿠바를 공격하거나 또는 쿠바가 작심하면 그냥 그 쿠바하고 플로리다는 굉장히 가까워요 헤엄쳐서도 갈 수 있겠지만 정말 수영선수라고 하면 근데 보트 타고도 많이 그쪽으로 이른바 탈쿠바를 한 거죠 그 속에 실어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든 미사일이든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핵배낭이라는 것이 가지는 공포 굉장히 크다 미국이 제국지적인 패권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변증법이에요 스스로도 그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그래서 떨고 있는데 그냥 그 평화로 자주로 가면 돼요 괜히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려다가 호되게 당하는 거죠 9.11 사건은 자작이었지만 자작이 아닌 사건이 얼마든지 터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을지연습 진행 중인데 그런 자세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없는 거죠 민간인조차도 뚫어버리는 그런 방어막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북의 특수부대들이 남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고 이쪽 북하고 매우 가까운 이 섬들은 북에 나름대로 위협이 돼요 NLL 논쟁이 그런 의미에서 북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한심한 그런 논쟁을 끝장내기 위해서 아예 그냥 점령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까 기름탱크에 던지는 폭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순간 남의 경제는 완전히 주저앉는 거죠 일본은 국채를 일본인들이 사갖고 있지만 남은 그렇지가 않아요 경제 3주체가 골고루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명박 각각께서 굉장히 늘려났죠 거기에 레이디 각하는 전혀 능력이 없어요 경제를 몰라요 설거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엄청난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 인내는 미국의 전략 중에 제일 한심한 전략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안 해서 북이 지금 공개적으로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걸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비공개적으로는 지금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북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재래식 전력의 30%를 경제건설에 돌리고 스키장 건설하고 있잖아 정말 대단한 배짱이죠 단적으로 북의 군대와 인민들에게 자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세계에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연말까지 반드시 끝내겠다는 겁니다 스키장 건설도 그렇지만 평화체제 수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되면 제한핵증 통일대전 터뜨리겠다 그런 각오로 투쟁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대고 북의 사람들 다 해외로 초청해서 핵기술 외에는 다 전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엉뚱한 발상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뭔가 뜻으로 해석을 하면 미국의 대북 고립 정책을 해제하라는 얘기인데 그 고립 정책은 역사적으로 있어 오기도 했지만 북의 극계도위성 특히 제3차 핵시험에 이은 고립 정책 아니에요 그것을 해제하는 얘기를 미국 정부내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인들 불러서 조언을 듣는 척 하면서 슬그머니 그걸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북미 관계가 곧 풀릴 전망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로 읽히네요 오래간만인데 오늘 어땠어? 별로 말들이 없어 오랜만인데 너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감을 좀 잃었다가 거의 한 달 만이죠 네 거의 한 달 만에 와서 녹음을 했는데 김 기자의 성장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분석 얘기는 안 하고 저는 일정 아까 주의해 주셨는데 마신형 속도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도하고 일정 마신형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많이 주의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진보 진영도 마신형 속도를 못 따라가겠지만 비슷하게나마 좀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신형 속도를 따라갔다고 추정이잖아 그거 빼고 속도를 높여야 되겠다 우리 진보 진영도 속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좀이 아니고 좀은 빼고 좀 많이 높여야 되니까 좀 좋은 것 같은 우리 진보 진영도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오늘도 일본 북핵 육자회담 대표 정세 분석과 전략 해설에서 예리한 설명 감사합니다 코리아 정세가 정말 격동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사람들은 이에 튼튼히 대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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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